헬로우 베이비들! 오늘은 우리 베이비들의 쇼핑 시간을 줄여주는 십두백! 옛날 패딩들 꺼내서 이렇게 딱 보면 우울하잖아? 그래서 좀 더 상큼하고 트렌드에 잘 맞으면서도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패딩 베스트에서부터 쇼패딩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우리 베이비들한테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 100만 원 이상 때부터 일단 보여주도록 할게 사실은 얘가 컬러가 너무 예뻐서 가져왔어 가격은 뭐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블랙, 베이지, 아이보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대충 갖춰 입어도 얘는 그냥 못 먹어도 고하는 스타일 더블 지퍼라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다 열리는 지퍼거든? 자 그럼 내가 얘를 한번 입어볼게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는 쇼웨이 컬렉션에 나왔던 제품인데 사실 이게 이제 좀 클래식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유행을 타서 뭐 못 입겠어요 이런 디자인은 솔직히 아니거든? 힙 덮는 기장감에 이 정도 쇼트킷은 나는 진짜 우리 베이비들이 잘 입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소개했어 따란! 이렇게 예쁜 빨간색을 한번 가져와봤어 패딩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 그리고 이 패딩을 이렇게 줄을 당기면 모양을 잡아가지고 또 연출할 수도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끈을 얘네가 밴드를 넣어 놔 가지고 약간 모양을 잡아서 또 볼륨을 좀 귀염귀염하게 연출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또 이 패딩을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이유는 소매 같은 경우에 밴드로만 끝나 있는데 여기 지퍼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약간 케이프처럼 연출할 수 있는 기능적인 이 디테일이 돈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봤어 예쁘지? 아우 진짜 이 뽀글이는 너무 사랑스러운 소재인 것 같아 살짝 이런 양털 느낌의 이런 소재들이 주는 거는 그냥 차가운 패딩 느낌보다는 훨씬 따뜻하고 좀 더 이렇게 로맨틱한 것 같아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웨이로 입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이야 몽클레르가 이렇게 실용적인 아이템이 많더라고 카라 밑에 후드가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좀 추우면 이렇게 후드를 써서 또 연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패딩 베스트를 고르는 요령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예 타이트하게 입거나 아예 이렇게 좀 진동이 좀 넓은 그래서 이걸 레이어 했을 때 좀 넉넉한 느낌의 이렇게 남는 느낌으로 딱 입어야 더 귀여운 것 같아 이거는 조금 더 뭔가 스포티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 양털 쪽으로 입으면 조금 더 포근하고 캐주얼한 그런 무드로 연출할 수 있으니까 우리 베이비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어 얘는 기장감이 조금 숏은 아니지만 좀 긴 편인데 너무 예뻐서 가져왔어 이런 패턴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약간 잔잔한 꽃무늬 패턴인데 보통 체크나 이런 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꽃무늬는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 그리고 우리 베이비들이 한번 꼭 입어봤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어 얘는 정말 코트 형태로 버튼으로 되어있어 지퍼가 아니라 버튼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예쁘지? 근데 100만 원대야 우리 베이비들이 뭔가 좀 세련되게 이 패딩을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가져왔거든 와이드 카라가 특징이야 이 니트 소재에 소재가 믹스되어 있으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안 봐도 너무 예뻐 짧으면 약간 이렇게 그냥 니트를 밖으로 꺼내 입어서 연출해도 굉장히 좋고 요새 워낙에 하이웨이스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랑 매치하면 참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소매 부분이나 이 카라 부분이 니트로 되어있거든 차가워 보일 수 있는 그런 패딩을 좀 따뜻하게 보완하면서 좀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아 얘도 또 한몫하죠 자 잉크야 이 잉크라는 브랜드 자체가 프린트를 되게 많이 써 그래서 여름 옷에서도 굉장히 화려한 프린트도 많고 그렇거든 요런 스트라이프라든지 요기 안에 살짝살짝 보이는 스카프 패턴 같은 느낌 안팎으로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얘네가 만들어서 그러면 보통 나한테 그걸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럼 이 택은 띄워야 되나? 굳이 뜬 필요 없어 여기 뭐 이상한 게 붙어있으면 모르는데 잉크잖아 가격대가 있지만 실용적인 스타일을 원해요 하면 정말 권해주고 싶은 디자인 요 베스트는 진짜 컬러도 너무 반짝거려서 되게 예쁜데 뭔가 트위드 같은 느낌이지 트위드는 아니지만 살짝 그런 느낌으로 만든 패딩이고 얘가 정말 예쁜 거는 안에가 이렇게 니트로 한 번 더 대져 있어 니트를 입고 위에 패딩을 걸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따뜻한 느낌도 있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 같아 그 다음에 볼 아이템은 테디베어 푸퍼야 마주라는 브랜드는 또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잖아 프랑스 여행 가면은 몇 가지 들르는 그 브랜드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또 마주이기도 한데 귀여운데 부담스럽지 않은 기장감 약간 요 정도 기장감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되게 예쁜 거 같아 굉장히 가볍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가니와 콜라보한 바버 패딩이야 얘의 장점은 뭐냐면 가니가 조금 더 이렇게 여성스러운 느낌이 꽤 있거든 우리가 바버 그러면은 좀 매니쉬한 느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클래식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A라인의 좀 사랑스러운 느낌? 그게 콜라보의 목적이잖아 요런 버튼도 되게 예쁜 거 같고 그리고 얘의 최장점은 뭐냐면 안쪽에 이렇게 체크를 리버서블로 입을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실용적인 거 같아 이 마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디자인이 다양하더라고 그런데 요 정도 길이감에 이런 짧은 패딩 중에 컬러감이 사실 되게 뻔해 요렇게 파스텔톤의 패딩이 있으니까 은근히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 이 안에 있는 스트링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 조금 더 본버 스타일로 요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 실루엣을 변형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스타일을 낼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 훨씬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해 봤어 우리가 넘버 21이라고 많이 읽는데 이게 정식으로는 누메로 벤투노라고 읽거든 화이트 컬러의 또 패딩이나 화이트 컬러의 베스트 이런 게 있으면 좀 포인트로 확 좀 화사하게 연출할 수가 있거든 색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요런 누드 컬러를 많이 써 근데 요런 컬러가 안에 또 안감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화사한 느낌이야 내가 옷을 좀 이렇게 뭔가 심심하게 입었지만 화이트도 충분히 컬러로 뭔가 세련되게 포인트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소재가 보통은 이렇게 홀리 같은 나일론 소재 이런 것들이 보통 대부분이라면 요렇게 코튼으로 된 소재들도 있어 오가닉한 그 솜을 써가지고 만드는 그런 브랜드들도 되게 많거든 비아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약간 소녀소녀한 감성이 있는 브랜드거든 컬러를 좀 다르게 해서 요렇게 블루와 블랙을 매치한 요런 포인트라든지 과하지 않지만 굉장히 세련돼 보이잖아 이게 두 가지 컬러가 있어서 둘 다 가져와 봤는데 아이보리는 전부 아이보리에 요렇게 딱 요 끝에 그레이로 한 포인트 그리고 따란 세이브 더 덕이라는 브랜드야 동물에 유해한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브랜드래 오렌지로 안에가 딱 이렇게 포인트가 되니까 되게 예쁜 거 같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 지퍼를 내려서 입는 스타일이 아니라 아노락처럼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쓰는 풀오버 스타일이거든 소매 부분은 이렇게 다 열려서 케이프 형태로 입는 디자인이야 야 이게 무슨 침낭이지 이게 어? 차박 어때 차박? 괜찮? 자 그리고 따란 요거는 산드로야 이 산드로도 살짝 여성여성하면서 빈티지한 감성으로 뭐가 나올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나는 고런 아이템을 골라서 주로 사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살짝 요렇게 쪼그라드는 요런 디자인 자체가 뭔가 귀엽고 겨울옷은 굉장히 다 헤비해가지고 바디라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둔해 보일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나는 이런 베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너무 예쁜 거 같아 자 요렇게 약간 짧게 입어주면 훨씬 더 좀 가볍게 연출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베이비들이 안에 좀 예쁜 케이블리트 같은 거 입고 요렇게 입으면 너무 예쁠 거 같아 지금 보여주는 이 패딩은 컬러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신상 컬러여서 내가 갖고 왔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안에 요렇게 드로스트링이 달려 있어서 요거를 딱 쪼그려트리면 우리 베이비들이 좋아하는 또 봄버 디자인으로 그리고 이 아이에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 따란! 지퍼가 달려있어서 이걸 떼서 우리가 탈부착으로 해갖고 베스트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어서 적극적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었어 일단은 딱 봐도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 같지가 않지 이렇게 페플럼이 딱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긴 한데 요렇게 글로시한 가죽 같은 느낌의 샤이니한 블랙도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약간 누디한 베이지 컬러도 있어서 저는 패딩을 좀 이렇게 거한 느낌이 다 싫어요 하면은 약간 요런 식으로 입는 것도 너무 예쁜 거 같아 특히 소매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이 있게 디자인을 해서 입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카라를 우리가 이렇게 열면 안에 베스트가 마치 레이어되어 있는 듯한 이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베이비들이 좀 더 감도 있는 스타일을 원하면 청바지나 아니면 짧은 미니스커트 같은 데 딱 입으면 너무너무 예쁠 거 같아 미셔라는 브랜드가 약간 좀 이렇게 포멀한 룩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겨울에 이런 패딩 제품들이 너무너무 예쁜 게 많은 거 같아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입어서 레이어를 해서 입는 그런 멋스러움을 우리가 연출할 수 있게 아예 디자인을 했어 짧지만 더 경쾌하게 허리 라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역시 드로우 스트링으로 같이 연출해서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오그라들게 연출하면 정말 하이웨이스트 바지들하고 같이 매치하면 너무너무 예쁘겠지 원피스 같은 거 입을 때 이런 패딩 입으면 어때? 롱패딩 말고 자 얘는 노이어라는 브랜드야 내가 이번에 조금 많이 가져온 디자인들 중에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느낌 우리 베이비들이 사실 겨울 되면 레이어드하기 너무 귀찮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아예 그게 멋으로 좀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뽑아왔는데 이 노이어가 그래 지퍼를 딱 열면 따라 이렇게 깊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따뜻하기도 하지만 이런 레이어드 느낌이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우리는 이 안에다가 티셔츠나 풀오버 하나만 딱 입으면 끝인 거지 이런 아이보리 톤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 바지 같은 거에 워머 같은 걸 신고 워커 같은 걸 신는다든지 부츠 같은 걸 신어서 차가운 컬러를 겨울에 세련되게 연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딱 보면 알겠지만 문이라는 뭔가 한국적인 한 방울을 섞어서 만드는 디자이너의 제품이야 이런 문양 자체가 단척 문양 같은 거잖아 근데 이런 무늬가 전체적으로 한 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녀소녀한 느낌이 들기도 해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식으로 그냥 리본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디자인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 나는 카라가 없는 그런 패딩도 엄청 잘 입거든 왜냐하면 이 위에 머플러 같은 걸 같이 연출하거나 이랬을 때도 훨씬 부피감이 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따 써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두꺼운 니트 같은 걸 입을 때 딱 같이 레이어 해서 간편하게 이런 숏패딩을 즐기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스타일링법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좀 재킷형의 패딩을 가져와 봤어 우리가 이제 숏패딩이 이제 거의 다 본버 스타일이 좀 많고 아예 숏패딩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얘는 정말 재킷을 또 쉐입을 변형해서 지금은 이렇게 카라가 그냥 이렇게 셔츠 카라처럼 돼 있다가 얘를 이제 딱 재끼면은 테일러드 카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야 이렇게 너무 예쁘지 그리고 이거는 퍼블리카 엑스라는 브랜드인데 퍼블리카 엑스가 원래는 드레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던 디자이너 브랜드였거든 이렇게 캐주얼한 아이템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는데 만듦새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아이도 사실 숏으로 입기에 볼륨감도 굉장히 적당하고 귀엽게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내가 가져와 봤거든 보통은 이런 재킷들이 안쪽에 드로우 스트링이 좀 달려 있는 것들이 있어서 변화 있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 이렇게 중간에 내서 입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이 길이에 맞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바지를 구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될 것 같아 원피스 같은 거 입을 때 이렇게 같이 걸쳐줘도 되게 세련돼 보이잖아 보카바카 거를 내가 좀 많이 가져오긴 했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사실 온라인에서 엄청 나도 사기는 하는데 이 보카바카의 첫 번째 보여줄 패딩은 더플 코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약간 이런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가져왔어 프레피한 느낌도 있잖아 이런 게 이제 약간 교복에서 우리가 입던 디테일을 따온 거니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뉴트럴한 톤들 뉴트럴한 톤들이 굉장히 예쁜 게 많아서 가져왔어 지금 보면 약간 브릭 브라운 같은 컬러도 있고 오렌지빛이 살짝 도는 그리고 타란 이렇게 민트 컬러도 있거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게 베스트로 같이 연출할 수 있게 디자인을 만들었어 이게 소매를 탈부착해서 입을 수 있는 디자인들이 많지가 않거든 그리고 얘가 완전 너무 예뻐 이 허리를 좀 약간 이렇게 조여서 허리 라인을 만들어서 입으면 되게 예쁜 거 같아 진짜 너무 괜찮지 그리고 그냥 오픈을 했을 때도 되게 멋스럽게 제껴지는 이 앞에 앞단작이 진짜 되게 세련돼 보일 수 있을 거 같거든 이 아이도 컬러가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연출해보면 좋을 거 같아 자 그리고 보카바카의 마지막 디자인은 왕귀 얘를 또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거 따라 어머 저 카라 너무 부담스러워해 하면 얘를 띄워버리는데 대박이지 약간 재킷 스타일로 만들어서 지퍼가 아니라 같은 컬러의 버튼으로 같이 매치를 했어 너무 귀엽지 파라를 풀면 이렇게 완전 다른 옷이 돼주니까 여자친구들 만날 땐 이렇게 입고 남자친구들 만날 때는 이렇게 입으면 되지 않을까? 안 할래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꽃무늬 패턴도 있고 체크 같은 것도 사실 좀 흔하고 많긴 하니까 근데 따란 이거 봐봐 너무 예쁘지? 얘는 기장감이 좀 긴 예사이시라는 브랜드에서 내가 가져왔는데 패턴이 톤온톤으로 이렇게 포인트로 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 들어 자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감도 있는 이런 자수도 되어 있어서 되게 세련돼 보이거든? 뭔가 좀 힙한 느낌으로 연출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안쪽으로 조금 더 막 노출이 있게 좀 짧은 뭐 니트라든지 니트탑을 입는다든지 그래서 뭐 살이 살짝 보이게 입는다 이러면은 숏패딩보다는 약간 요런 기장감의 패딩이 훨씬 더 세련돼 보이거든? 이렇게 예쁘지? 기장감이 길면은 옆에 트임을 줘서 훨씬 더 움직임이 좀 가볍고 편하게 이 마가린핑걸스라는 브랜드야 되게 귀여운 느낌이 많아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리본 달렸으니까 귀엽네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옷의 특징은 쉐입을 좀 변형해서 연출을 할 수가 있어 봐 여기를 요렇게 내가 여기 주름을 잡아서 이 볼륨을 약간 조금 더 올록볼록하게 만들어서 연출할 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걸 연출할 수가 있거든? 조금 더 개성 있게 귀염귀염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이 마가린핑걸스의 이 패딩을 내가 또 추천을 한번 해볼게 이 10만원대, 20만원대는 정말 가성비도 30만원대도 사실 나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중에서 진짜 골라오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 아이템도 너무 예뻐 시아주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너무 남자 것 같은데? 막 이러는데 이 안에 드로우 스트링으로 요렇게 만들어서 세련되게 변신을 해서 연출할 수가 있어 너무 예쁘지?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요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투 블럭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뭔가 빈티지한 감성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베이비들이 청바지 같은 데 연출을 하더라도 검정색 말고 약간 이렇게 베이지나 아더 칼라로 포인트를 해서 입을 수 있다면 사실 이런 뉴트럴한 스타일도 이 실루엣 하나 때문에 훨씬 더 예뻐 보일 수가 있어 자 로시로시라는 브랜드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을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셀렉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투웨이지 퍼라서 굉장히 예쁘고 쉐입을 조절해서 조금 더 짧은 기장감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야 내가 얘는 한번 입어 보도록 할게 와 진짜 가볍다 포켓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뜻한 플리스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심플한 디자인을 로시로시해서 한번 픽 해 봤어 다음 거는 좀 화려한 느낌이 있는 듯 하지만 컬러를 블랙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가져온 디자인이야 심플하지만 글로시한 느낌으로 좀 더 트렌디하게 그리고 우리가 운동화에 와이드 바지 같은 거 입으면 Y2K 스타일로 너무 세련돼 보이잖아 그럴 때 올블랙으로 입더라도 톤이 다른 게 뭔가 하나 더 얹어지면 지루하지 않게 그 블랙 룩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 베이비들이 연출해 봤으면 좋겠어 이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톤온톤이어서 내가 가져온 디자인이긴 한데 약간 이렇게 라운드 지는 이런 디자인이 훨씬 더 뭔가 있어 보이고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입어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거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지퍼가 더블 지퍼야 그래서 더블 지퍼라서 앉았을 때 여기가 너무 불룩해지는 게 싫다 하면 거기까지 올려 갖고 연출하면 쉐입도 깔끔하게 연출할 수가 있거든 안쪽에 역시 드로우 스트링이 있어서 조금 더 짧게 연출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확 줄여가지고 조금 더 점퍼처럼 오버핏의 점퍼처럼 연출할 수가 있어서 우리 베이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 블랙도 있고 이런 와인 컬러도 있는데 얘네가 되게 예쁜 게 뭐냐면 이렇게 좀 되게 매트하게 만들었더라고 이것도 예쁘다 이런 포인트 그리고 빵빵한데 되게 짱 맞는 스타일 있잖아 그래서 되게 귀여운 거 같아 내가 사이즈가 66이긴 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짧게 입으면 되게 귀엽고 뭔가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거 같거든 짧은 버전을 입을 때 디자인을 좀 심플한 스타일 날씬해 보이는 이런 디자인을 고르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같이 매치해 봤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투백 오늘은 거꾸로 120으로 베이비들이 너무 잘 입을 수 있는 패딩을 보여줬는데 사실 가격대보다 나는 디자인을 좀 먼저 우선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각 가격대별로 다른 디자인들을 뽑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 오늘은 우리 베이비들이 10투백은 정말 쇼핑하기 편한 그런 컨텐츠로 내가 계속 쇼소스해서 보여줄 거니까 많은 응원을 해주길 바라 자 그러면 다음 10투백에서 또 만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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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